이 무대를 빛내주실 특별한 아티스트 자 입장하십니다 여러분 환영해 주십시오 데뷔 13주년 아이돌 데뷔 14주년의 내공으로 사랑받는 아티스트 가수이자 배우 김동준님과 대표 아나운서로서의 매력이 넘쳐나는 시네타운 메인 DJ이자 대표적인 아나테이너의 주인공 무대 중심을 이어가는 박선영님이 함께 하십니다 자 오늘 두 남매의 케미가 더욱더 돋보일 것 같은데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인공으로 함께 하셨고요 자 오른쪽에 있는 기자님들부터 사랑의 포즈와 짜찌한 인사 마음껏 매력을 발달해 주십니다 네 벌써부터 호흡이 딱딱 맞아 떨어집니다 네 자 가운데 센터로 리드해 주시네요 아 브래쉬 보십시오 네 왼쪽으로 자 김동준 배우가 어떤 분입니까 올해 초에 고려 거란전쟁 현종욕으로 많은 주목을 받았는데 올해 마지막을 또 이렇게 화려하게 박선영 아나운서와 함께 빛을 냅니다 두 분의 남매 케미 사랑의 하트 한 번 더 가볼까요 그렇죠 좋습니다 네 센터 기자님들 자 오른쪽으로도 한 번 더 가져주시고요 충분하게 예 비서와 매력이 넘쳐랍니다 왼쪽 기자님들에게도 좋습니다 네 보라트까지 오 동준님 역시 뭔가 아티스트로서의 매력이 이렇게 뜨겁습니다 네 첫 번째 주인공 분들이신데요 아주 분위기가 벌써 후끈 달아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잠깐 인터뷰 나눠볼까요 가까이 계신 우리 김동준 배우부터 오늘 시상식이 임하는 마음과 각오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 네 처음으로 함께하게 됐는데요 이렇게 진행자로 처음 인사드립니다 섬현님 믿고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동준씨를 믿고 잘 할 마음으로 왔고요 잠시 리허설 때도 뵀지만 저희가 호흡이 잘 맞을 것 같습니다 오늘 특별한 자리 더욱더 빛낼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동준님 오늘 또 함께 하실 텐데 오늘 관전 포인트 한 번 짚어주시죠 네 오늘 쭉 진행해 보면서 주목해 달라 특별한 순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한 순간이라고 말씀해 주시면 지금 든 생각은 오늘은 매 순간이 특별할 것 같습니다 다행이다 아 사실 뭐 이따가 보시겠지만 정말 지금 활약하고 있는 가장 핫한 또 길게 사랑받은 모든 분들이 다양한 분야에 있는 모든 분들을 한자리에서 만나실 수 있다는 게 오늘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뭐 두 분이 함께 합을 한 번 맞춰보셨는데 예 어떻게 동준님은 잘 우리 박사님과 합이 잘 맞으셨는지 100% 잘 맞다고 확신합니다 믿고 갑니다 네 너무 답정 너의 질문을 주셔서 농담이고요 정말 처음 뵀는데도 그동안 또 주변 동료분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많이 듣고 해서 마음적으로도 친근감이 있었기 때문인지 정말 믿고 갈 생각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빛나는 두 MC 오늘 뭐 찐남매 캐미를 한 번 눈으로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분을 또 메인 무대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감사하고 자기가 안내해 드릴 것으로 잘 빛나는 아티스트 두 분의 멋진 모습을 박사님 박사님 박사님